엘살바도르 비보이 대회장에 왔습니다. 야외에서 화나봐요. 신뢰는 줄 알았는데 야외네. 에이. 야. 야. 내 마음속에 여기가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광장인가? 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이제 12월이에요. 내일이면 12월 1일. 야 미쳤어. 야야 비둘기. 비둘기 더러워. 얘네 얼마나 더러운데. 여기는 성당인 것 같고. 요. 하트. 산살바도르. 오늘 오늘 이 대회 심사를 맡게 됐고요. 대회장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한 7시간, 8시간 심사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홀라. 공연. 아 여기. 어제 수업했던 친구들. 여러분 잘가요? 좋아? 좋아! 다음에 만나요! 와 이거 뭐야? 얼음을 이렇게 깎아서 여기가 대회장입니다 에이 에이 헬로 헬로 에이 헬로 내 마음속에 처장 제 마음속에 처장 여기 이제 바닥을 봤는데 와 바닥이 정말로 안좋아요 비보이하기가 진짜 안좋은 바닥입니다 이거 왜 안좋은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딱 보자마자 지금 이게 그냥 이게 비닐이에요 비닐 이게 춤출때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안좋은거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틈새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실은 비보이하기 위험한 바닥입니다 되게 안좋아요 지금 저는 뭐 심사위원쇼 잠깐 한번만 하면 되지만 얘네들은 계속 배틀해야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틀 대회를 하면 안돼요 이거는 비보이들이 고름대로 다치기 쉬운 표정입니다 이거 안좋아요 요 브로 ㅁ 뭐asia 아티스트들이 벽에다가 그래픽티를 하고 있대요. 아티스트 하하하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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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비보이 배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대1 비걸 그 다음에 파워보 배틀 그 다음에 팀 배틀을 한대요. 일단 중결승까지 다 하고 나중에 결승만 모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가지의 배틀의 시절을 해야 돼서 아마 시간이 굉장히 배고도 힘들 거예요. 어 아티스트 아띠어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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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2,1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 2, 1 지금 랩이 형들 잠깐 하고 있어요 지금 프랜스타일로 랩을 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얘기하고 잘 먹었어요 지금 야외다 보니까 너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십사를 비슷한 거 같아요 정말 힘드네요 십사는 이렇게 오랜 시간 십사보다는 너무 오랜만이에요 항상 외국 가면 조금 짧게 짧게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일단은 국내 십사위원을 하고 16강부터 해외 십사위원을 모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전부터 지금 별장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팀 배틀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해가 적어요 음악이 지금 계속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배틀 해야 되는데 오디오가 나갔어 배틀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선을 끌어와가지고 전기를 새로 공급했어요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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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나야 한글자막 Heh, 한글자막 by 박진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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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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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레시 러비! 아, 어우! 예,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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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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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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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아뇨 뭔가 느낌으로는 저는 오른쪽이 이긴 것 같거든요 3 3 1 1 1 첫번째! 첫번째! 웬츠인대이션! 웬츠인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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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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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말 반갑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순간입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 알아요? 조금? 해봐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잘생겼는데요 잘생겼는데 너무 몸니깐 너 신나게 잘생겼어요 알았지? 너무 잘생겼다잖아 한국에는 좀 인기가 없는데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워크숍과 심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여기를 진짜 지금 밤 10시거든요 이렇게 밤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했대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그냥 애기들 놀고 그냥 마을 사람들 이렇게 놀고 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저도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들은 게 많잖아요 저 위험하다 전세계 살인률 1위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물론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엘살바도르에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위험한 사람 만나면 위험한 거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조금 평화적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경찰들이 진짜 많아요 총 들고 있는 경찰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마 그런 걸 많이 하나봐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두 분 경찰 있잖아요 총 들고 있잖아요 곰봉이랑 그리고 지금 저쪽에도 지금 경찰도 좀 위에 있거든요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가지고 옛날과는 다르게 저녁에도 그냥 골목들만 아니면 들어다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엘살바도르에 비보이들의 열정을 받습니다 참 뜨겁네요 정말 아주 핫하네요 핫해 그 사실 이 뒤꿈치 다친 게 그 포르투갈에서 다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포르투갈이 지금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거의 3개월이 되거든요 그니까 나는 지금 뒤꿈치가 3개월째 아픈 거예요 이제 나을만 하니까 쿠바에서 또 비보이들 만나가지고 그냥 알려주다가 또 다치고 그리고 또 나을만 하니까 멕시코시티에서 길거리 공연에 다치고 그리고 지금 또 나을만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심사위원쇼하고 수업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1년 2년 뒤꿈치가 아파서 다리를 못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로 끝으로 오늘 기점으로 당분간 이게 정말 왕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까지 춤을 진짜 안 출려고요 지금 비보이들한테 엄청 많은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남은 모든 나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가는 여행이고 뭐고 내 춤이고 뭐고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비보이를 안 만나려고요 이게 비보이 만나면 내가 무조건 하게 돼있어요 내가 마음이 그게 발이 안 쓰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음악이 있고 애들 있으면 또 흥분해가지고 또 하는 게 나라가지고 그냥 아예 비보이를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한 날 때까지 한 달? 한 달 반 정도는 여행만 하겠습니다 진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이 발을 위해서 이거 진짜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진짜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진짜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엘살바도르 비보이 배틀 현장 생생 배틀 토크 6시 4배틀 한밤의 배틀 연애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좀 들어가서 또 다리 찜질을 좀 하고 아 좀 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Peace out Peace out Talk to you I'm here